예 그러면서 강민구 소롱 표협이 선수가 이렇게 또 세트를 따냈다 자 이제 드디어 또 강민구 선수가 5세 때 또 출격을 합니다 세트 스코어 2대 2인 가운데 한지승 강민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남자 단식 11점을 먼저 얻는 선수가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초구 배치에서 뱅크샷 시도도 많이 하는데 오늘 뭐 양팀의 선수들이 지금 뱅크샷을 하지 않네요 그러네요 모든 선수들이 다 5로 노려요 네 우선 키스는 나지 않았고요 점점 짧아지는데 이 공은 힘이 어 힘이 없었습니다 워낙 조금 부드러운 터치를 해서 네 그런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네 한계 반 정도가 지금 구리지 못했던 강민구 선수의 공이죠 이어서 한지승 선수 네 깔끔하게 첫 공격 성공합니다 이 웰컴 저쪽은 웰뱅피니스 선수들 보면 쿠드롱 선수가 조금 안 되는 날에는 또 이 뒤를 받쳐주는 이 백업 라인들이 굉장히 또 집중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중에 또 한지승 선수 항상 뭐 마지막 세트를 또 책임졌던 장면들이 좀 많았는데 강민구 선수 앞선 뭐 공격력을 한 번 또 받기 때문에 한지승 선수 굉장히 시작부터 철저한 계산을 해서 지금 또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옆돌리기 시도했는데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반대쪽을 돌았죠 그리고 다시 강민구 선수입니다 강민구 선수가 풀어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워낙 얇은 두께에 맞지 않으면 사실 볼련 A가 좀 쉽지 않았던 대회전이었는데 두께 감각이 좋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던 배치였습니다 다시 한지승 선수고요 회전량 충분히 살려주고 비껴치기 한지승 선수의 지금 뭐 큐브를 위치해서는 좀 넘어가기 쉽지 않아 보였는데 밀고 들어가면서 각도가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여기서 이제 찬스를 좀 잡아야 되는 배치가 만들어져 있죠 뒤돌리기인데요 지금 너무 긴 쪽은 위험해요 길게 빠져나갑니다 이러면 지금 강민구 선수가 세 번의 이닝을 모두 다 공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끌어준다는 게 끌림이 조금 발생이 덜 되면서 코너 쪽으로 바짝 들어갔죠 뭔가 컨트롤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강민구 선수의 모습인데 그만큼 지금 선수들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대회전 이것도 짧아지는 각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가는 한지승 선수 이 정도면 한지승 선수도 득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각이 부족했고요 원뱅크 넣어치기 부드럽게 구사했고요 각도 좋습니다 득점 세 번의 공타 이후에 뱅크샷을 성공합니다 2대1로 역전에 성공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흐름이 뭔가 좋지 못했는데 이렇게 딱 필요한 순간에 이런 뱅크샷 배치들 나와주고 항상 뭐 당국 경기가 그렇지만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운인도 좀 필요하죠 그렇죠 저런 배치들이 나와줘야만 또 손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주 좋은 배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연속 득점에는 아쉽게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팔을 풀어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샷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가 3회전으로 지금 회전량이 너무 부족하죠 이닝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한지승 선수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의 공략인데 계속해서 두께에서 실수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뒤돌리기 3쿠션으로 맞습니다 일단 공이 오는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강민구 선수의 배치가 굉장히 좋게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점수는 3대1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치는 형태의 공들이 나왔을 때 이제 실수가 덜 하는데 그 다음에 강민구 선수 쪽으로 지금 조금 더 괜찮은 쪽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옆돌리기 노란공의 정면에 맞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는 가장 또 포지션을 하기 괜찮았던 시도로 득점을 해냈는데 이 목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다음 공 배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조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잘 돌렸어요 그렇죠 무난하게 해결을 네 워낙 지금 파란공의 위치가 괜찮았죠 그렇죠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되면 완벽하게 빅볼 형태로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길게만 만들지 않으면 거의 득점이 되는 위치였죠 연속 3득점에 성공하고요 네스룡피아비 선수가 몸을 쓰면서 함께 응원을 해줬습니다 자 투뱅크 회전량 살아있습니다 강민구 단숨에 2점을 추가하면서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7대1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강민구 선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강민구 선수가 터뜨렸고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원뱅크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회전량을 좀 뺀 상태이 필요하죠 오 방향이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연속 7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거의 뭐 12시에 최대한 상단에서 미뤄졌던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완벽한 진로가 만들어지는 장면인데 강민구 선수 역시 뭐 강뱅크다운 또 뱅크샷 득점 해내고 있네요 다시 한번 뱅크샷 그러니까요 지금 이 뱅크샷을 더 정교하게 맞추기 위해 타임아웃까지 요청을 했고요 약간의 역회전이죠 올라옵니다 득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3연속 뱅크샷으로 5세트를 끝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역시 또 블러우 렌즈스팀도 저력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팀이란 걸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정말 또 대단한 5세트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4세트의 예열을 마쳤던 강민구 선수가 남자 단식 5세트에서 빠른 타이밍에 자신의 장기인 뱅크샷을 통해서 한지승 선수를 꺾었고 이제 팀도 세트 스코어 3대 2로 앞서 나가겠습니다 한지승 선수가 뭐 해보기도 전에 우선 또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2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6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